이제 46쪽 가보지요 고지 욕 명 명 덕어 천하자님 선치 기국하고 욕지 기국자는 선제 기가하고 욕제 기가자는 선수 기심하고 욕수 기심자는 선정 기심하고 욕정 기심자는 선성 기의하고 욕성 기의자는 선치 기지하니 지지는 제 경물하니라 명 명 덕어 천하자는 사 천하 지인으로 개유이 명 기명 덕어라 신자는 신지수 주야라 성은 실야오 의자는 심지수 발하니 실기 심지수 발하야라 욕기필 자켜미 무작이야라 지는 추국야오 지는 유시야니 추국 오지 지시카야 욕기 소지로 무불불진야라 격은 지야오 무른 유사야니 궁지 사물질이야야라 욕기 그쳐 무부도야라 자 팔자는 대허지 조목야라 암 자 이제 뜻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뜻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인간 본성대로 살았으면 바램이 있는거고 그 사람들을 다 내가 이끌어간다는 마음을 갖는거에요 그만큼 크게 뜻을 세운거지 그죠 계속 고지 욕 명명덕어 천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봤다 이거에요 옛날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던 사람은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명덕을 밝힌다는건 뭐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태어날 때 명덕을 받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받고 태어난 명덕을 저마다 밝히는거지 내가 밝히게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밝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그리고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셔서 이끌어 주면 밝힐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뜻은 천하에 두지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죠 먼저 할 일이 바로 선치기국에요 그 나라 다스리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거에요 먼저 해야 되는거에요 자기 살고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거에요 그죠 그래서 욕치기국자는 그런데 자기가 살고있는 그 나라사람들 나라안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명덕을 시키고자 하고자 한 사람 명명덕을 명덕을 밝힐 수 있게 하려는 사람은 선제기가 하고 나라는 커녕 우선 자기 집안 식구들 부터 그죠 먼저 제자는 이게 가지런할 제자인데 가지런할 제자라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똑같이 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게 아닌거에요 이게 가지런한게 아닌거에요 뭐에요 흩어진 것들 이렇게 놓는게 가지런한거에요 크기가 다 들쭉날쭉 다 있어요 사람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장점 단점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뭘 갖고 있다 명덕을 갖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명덕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욕제기가자는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명덕을 밝히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수기신 우선 그 몸부터 닦아야 돼 자기 몸부터 닦아야 돼 숫자가 닦을 숫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본래 타고날때 명덕을 받고 타고났는데 거기에 녹이 끼듯이 욕심이 자꾸 껴서 밝은 덕이 닦지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녹이 낀 그것을 닦아나가야 욕수기신자는 그러니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선정기심하고 우선 몸의 주체가 바로 마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돼 선정기심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 욕정기심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어떤게 바로 가는건지를 알아야 할까 안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참과 거짓이 있는거죠 마음에는 두가지가 있는거에요 참 마음과 거짓댄 마음이 있는거에요 거짓댄 마음의 대표가 뭐에요 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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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안그런 척 척 이거에요 그 반대가 여기 성 자가 참들성 자에요 참들성 그러니까 욕정기심자는 그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그 뜻을 참되게 해야 돼요 뜻이란게 뭐에요 마음에서 표출된거에요 욕성기의자는 그러니 그 뜻을 참되게 하려는 사람은 선치기지 아니 우선 그 이 치지 라고 할 때 그 이치를 알아야 돼 왜 마음이라는게 이런건지 왜 참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 지 지자는 지식인데 지혜를 지식을 이루어야 되는거에요 치자는 이룰 치자라고는 하지만 이룬다는거는 끝까지 다 간다는거에요 치지는 제 격물아니다 그런데 그 치지 공부는 어디있냐면 격물 즉 이 격자가 이게 궁격할 격이라고 번역을 해요 궁격할 격 궁격이 뭐냐면 사물을 대하자마자 사물을 이렇게 보세요 내 눈도 물체잖아요 내 귀도 물체예요 물체와 물체가 마주치는 것이 격이야 격 그때부터 나라는 주체는 그 물체에 대한 이치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가는거에요 저게 무슨 이치가 있지 저거 왜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그 이치를 혼이 아는게 그게 치지야 그러니까 격물 치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거에요 그죠 같은 일이에요 격물은 물건을 만나자마자 그 이치가 무엇인지 하는거고 치지는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에요 격물 치지 격물 치지 제 격물 아니라 물건을 궁격하는 데 있다 결국에는 사물의 이치 세상의 이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이치를 모르면 인간일 수가 없다는거에요 자 그럼 이제 명명덕어 천하 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주자가 풀이하고 있는거에요 명명덕어 천하자는 즉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사 천하지 인으로 천하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개, 유, 이, 명기, 명덕 다 그 명덕을 밝힘이 있게 하는거다 신한오씨왈 줄을 좀 볼게요 신한오씨왈 유차추지 즉 이것으로 말미야마 추지 미루어 나가다 보면 미루어 나가면 치국 시 욕 명명덕어 일국 그렇죠 그렇지요 치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유학에서 말하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한 나라 사람들이 다 명덕을 밝히게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성희복을 시켜주겠다는거잖아요 그렇게 되시죠 치국 시 욕 명명덕어 일국이고 제가 시 욕 명명덕어 일가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여기 제기가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라고 번역들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 의미는 뭐냐면 온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라도 본성 회복을 해서 그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본성대로 살자는거잖아요 그게 제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명덕을 밝혀서 샘플이 되어야지 그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끌어 가야지 그게 옛날 가장 역할인거에요 그 다음 나가볼게요 47쪽 신자는 그럼 신이라는게 뭐냐 마음이 뭐지요 바로 신지주에요 신지소주에요 마음은 신지 몸의 주인인 바야 몸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은 비워야됩니까 채워야됩니까 그죠 비워야됩니까 그죠 비워야됩 비워야됩니까 그렇지는 않은거에요 마음에는 두마음이 있는거에요 실심이 있는거에요 실심 참마음이 있는거고 가짜마음이 있는거에요 가짜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참마음이 채워지는거에요 그래서 실허지학 채울실자 비울허자 채우는것과 비우는거에요 그래서 참을 비우면 거짓이 채워지는거고 거짓을 비우면 참이 채워지는거에요 근데 마찬가지에요 이 공간도 비어있기 때문에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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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들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실은 이 속에 주인이 여기 딱 채워져 있어요 주인이 살고 있어야 집이 집이 있는거에요 그죠 그렇듯이 사람 마음도 사람 마음도 거짓띔을 버리는것이 닦는공부에요 닦아내는공부에요 그걸 비우면 비울수록 참이 채워지는거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온 말이 성은 실리아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성이라는게 여기 성기의 성의를 풀이하고 있는 말인데 성은 여기 실자를 어떻게 번역하실겁니까 이게 문제에요 성은 여기서는 참들 성 실자도 참들 실 이게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도 꽃도 헛꽃이 있고 참꽃이 있지요 그렇듯이 참꽃에서 참 열매가 열리지요 여기 성자도 참들 성 실자도 참들 실자로 보자는거에요 참이 달라요 참 의자는 뭐냐 뜻의자는 뜻의자는 뜻의자를 가만히 뜯어보세요 뭐로도 있어요 위에 세울립자가 있고 밑에 나립이 있고 밑에 마음이 있어요 어느 날 어느 날 마음을 세우는게 뜻이에요 그죠 그치요 그니까 심지소발이니까 마음이 발자는 이게 출발할 발 시작할 발 표출될 발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거지 그죠 그게 뜻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의 라는 말이니까 성의 라는 두 글자가 뭔가 바로 실기 심지 소발 그 마음이 이 출발할 발로 출발하는 발을 실 실하게 해서 참되게 해서 욕기 필 자겸이 무작위하라 그것으로 하여 그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자겸 겸자는 이게 마음에 맞을 겸자에요 우리 옛날에 찐덕질 겸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족할 겸자에요 자겸이라는 것은 바로 뭐에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만족하는 것이 자겸이에요 그건 뭐에요 참일때만 가능한거에요 가짜일때는 자기 마음에 영 불안한거에요 그래서 무작위하라 이렇게 그 다음 말을 또 연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자 속일 기자에요 자기 자신을 속임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의 라고 거기서 음봉호시발주가 있는데 한줄 두줄 세줄 네줄 더 지나가보시면 맨 밑에서 두번째 자부터 보면 인기 이렇게 써있죠 이날인자 네 두번째 주 요 실기 심지 소발자는 심바리 이유라 요렇게만 보고 갈게요 인기 인기 소발이 수명지 이런 말이 저 위에 있었지요 그 발로 뛰는 바로 인하여 드디어 밝혀나가는 것 이렇게 저 위에 말했는데 그것은 성발이 이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표출되면서 인간의 감정이 드는 과정에 그런가 하면은 실기 심지 소발자 요기는 이제 여기 가만히 보세요 글 보시면 실기 심지 소발하야 욕기 필 자겸이 무작이하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요말은 음 이 말은 뭐냐면 심발이 위 마음이 표출돼서 뜻이 되는 마음 심자와 뜻의자의 그 개경이 요런 것이고 바로 앞에 어디에 나와있냐면 저게 인기 소발의 수명지 라는 말은 저기 있어요 36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있지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고로 학자 당 인기 소발이 수명지 야야 이복기 최야라 써있지요 큰 글씨로 뚱뚱한 글씨로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거기는 인간의 본성에서 감정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단칠정 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단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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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성품이 인의의 지잖아요 성품에서 칠정으로 희노애락 애호욕 칠정으로 바뀌는 과정이 인기 소발이 수명지 그렇게 표현한거고 여기 지금 47쪽에 나와있는 신은 실기 심지 소발하야 욕기 필 자겸이라 이 말은 마음 심자 마음이 발로 되어서 뜻의자 뜻이 리는 과정을 말한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넘어가 보지요 48쪽 가봅니다 치는 여기 경물치지 할때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할때 치자를 풀이하는거에요 그죠 치 라는 것은 추 극야 추자는 미루어 나가는건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추 라는건 요렇게 요렇게 미루어 나가는거 조금씩 이렇게 근데 어디까지 미루어 나가냐면 극까지 극 극 극도로 높은데까지 미루어 나가는것이 치 란 말이죠 되셨어요 지는 여기 알지 치지 할때 지자죠 지는 유식야니 유자는 같은 유자죠 그래서 알식자 안 알식자와 같은 것이니 그러면 치지라는 말이 뭐냐는거에요 치지 두개를 묶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추 극 오지 지식하야 오지 지식 나의 지식을 극도로 미루어 나갔어 그죠 욕기 소지로 그 안은 바로 무불진야라 다하지 못함이 없게 하고자 하는거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게하는 것이 치지공부에요 그쵸 범위가 얼만큼 커요 격물이라고 쓰는데 격이라는게 뭐냐 격은 지 일의 지자의 뜻이에요 지 물은 격물이라고 할 때 물은 뭐냐 유사야니 일사자와 같다 경물에서 물건만 이치를 연구하는게 아니라 물건과 일이 동시에 이 닥치면 그 일의 이치가 무엇인지 물건이 보이면 그 물건은 무슨 이치가 있는지 그걸 다 따지는게 격물이다 그러니 궁지 사물질이야 여기 사물질이 그래요 물질이 사질이에요 물건의 물체의 이치와 일의 이치 그거를 궁지 궁자는 다할 궁자라고 인식하는게 아니라 여기서는 연구할 궁자 공부할 궁자에요 그 사물의 이치를 사물 이치의 지극한 곳까지 다 연구를 해서 욕기 극처 무부도여라 무불도 이를 또 짜니까 이르지 못할 곳이 이르지 않음이 없는 곳까지 다 이렇게 미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격물이다 격물 치지 이 네 글자가 공부는 전부에요 그죠 그러니 차 팔자는 이 여덟까지는 대학지 조목 해라 대학의 조목이다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지가 치국 평천하 그렇죠 이렇게 짚는 것이 팔조목이에요 거기 49쪽 첫번째 동그라미를 좀 보십시오 치지 성의 시 학자 양계관 이렇게 딱 되시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치지와 성의 이것은 학자 양계관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관문에 해당된다 예 치지는 학자 양계관이다 내 몽여 각지관이요 치지 공부는 뭐냐면 곧 몽여 각 몽은 꿈에서 꿈꾸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꿈꾼다는 건 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은 깨어난다는 뜻이니까 하나는 꿈꾸고 있는 거고 하나는 깨어나는 자리다 치지 공부는 그런 뜻이에요 치지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일이나 이치나 모든 것들을 모를 때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고 그 이치를 알게 되면 꿈에서 깨어나서 확실히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치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꿈속에서 헤매는 것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럼 성의는 뭐냐 성의라는 것은 아까 참된 뜻이 됐잖아요 성의는 네 선녀악지관이에요 참은 선이고 거짓은 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관문이다 그러니 투득 시지지 관즉 각이요 불현즉 문이라 투득 투득 이라는 것은 이 투 자가 투과하다 라는 말이 있죠 투과하다 빛이 투과하다 빛이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투득이라는 것은 그거를 겪어서 그 이치를 아는 것이 투득이니까 치지 공부 치지의 관문을 통과하면 각 깨달을 수가 있지만 불현즉 그렇지 못하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다행 이걸 두고서 입으로만 그를 입는 것과 참으로 이치를 깨달은 것 차이가 있는 것 그죠 투득 성의지관즉 성의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다 왜 선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동그라미를 짚어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동그라미를 가보세요 동그라미를 잘 세어보세요 동그라미를 잘 세어보세요 인기소이지 이렇게 써있지요 밑에 쯤에도 동그라미가 있네요 인기소이지 라고 해요 기지가 아니라 인기소이지하야 추지지어 무소구지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일치를 다 공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인하여서 추지 그거를 미루어서 지어 무소구지다 알지 못하는 이게 무소구지 알지 못하는 바가 없는 데까지 그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 공부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리공사 있잖아요 저런 다리 교각 다리공사할때도 지금은 뭐 밖에서 조립을 해갖고 톡톡톡 맞춰버리면 되는데 예제는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부터 미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공사해서 미루어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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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 격치공부거든요 격물치지공부를 격치공부라고 해요 줄여서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겨 가보시면 50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번째 동그라미를 가보시면 그 네번째 동그라미 가기 전에 바로 앞에 줄 보시면 중간 동그라미 옆에 보면 우 거기에 치지경물 이렇게 써있잖아요 치지경물은 이리언야오 이치로 말한 것이 경물공부고 치지는 아는 것은 이심언이다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 경물이란 말은 경물이란 말은 이치로서 연구하는 거고 치지라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 밑에 동그라미 푸시면 치지경물 시 궁 차리요 치지경물이라는 것은 이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치지경물 성의 정심수신은 시 체차리 성의 정의 8조목 중에서 경물 치지할 때 치지경물 이것은 이치를 연구하는 입장이라면 이치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성의 정심수신은 체차리니까 그 이치를 내 몸으로 체득하는 자리고 제가 치국평천하는 뭘까요 그러면 추 차리에요 그 이치를 미루어 나가는 자리에요 8조목 중에서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경물 치지가 한 단락 그 다음에 성의 정심수신이 두번째 단락 그 다음에 제가 치국평천하가 세번째 단락인데 첫번째는 그 이치를 연구하는 거고 두번째는 내 몸소 터득하는 거고 세번째는 터득한 이치를 세상에 써먹는 자리에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